음 몇 번을 해도 ENFP네 그래 넌 누가 봐도 ENFP다 언니는 뭐 나왔어? 나 ESFJ 미니린은? 난 어쩔 땐 ESFP 나오고 어쩔 땐 ISFP 나와 지금은 뭐 나왔는데? ISFP 그래 너 완전 EFP야 그런가? 엄마 아빠도 해보라고 해야지?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쩜팟쩜 여보세요 우리 오늘 약속 있는 거 알지? 음 그럼 그럼 오늘은 늦지마 알겠어 잠 깼다 알림빼기 너무 띵더 하아 알림빼기 너무 띵더 하아 알림빼기 너무 띵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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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늦잠있네 또 늦잠있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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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민선이 민희 일어나 오늘 엄마 아빠 등산 가셔서 우리끼리 밥 먹어야 돼 민희 언니 일어나 어? 일어났네 뭐해? 하아 늦잠 자서 앞에 거 다 못했네 에? 주말에 웬 계획? 민희 뭐야 자는 거야 일어난 거야 네가 나와 편의점 가게 음 이야 아 뭐먹지 뭐먹지 아 쩜다볶으면 먹어야지 이거 먹을까? 이것도 맛있겠는데 저거 먹을까? 다 골랐어? 이거 먹어야겠다. 됐어. 배불러. 다들 오늘 뭐해? 나 이제 슬슬 준비하고 나가야 돼. 나는? 나도 약속 있어. 가기 싫어. 귀찮아. 나도 오늘 소혜 만나는데 소혜가 아침부터 전화해줬잖아. 그래 오늘은 좀 늦지 않게 나가. 몇 시 약속이야? 나 2시.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준비하면 돼. 소혜 어디까지 준비했나? 여보세요? 어. 어디야? 아 진짜? 나 이제 신발만 신은 듯해. 아 귀찮아. 나가기 싫다. 그럼 대체 약속을 왜 잡은 거니? 아 귀찮아. 어? 약속 취소됐어. 아싸. 에? 저렇게 좋아한다고? 아. 나도 얼른 준비해서 나가야지. 아 진짜? 그럼 오늘 못 놀아? 하루종일 띵구띵구를 해야지. 띵구띵구. 태구태구. 아 제니야. 진짜 미안해. 나 오늘 못 만날 것 같아. 왜? 아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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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. 괜찮아. 괜찮아. 어. 그래. 아. 그래. 그럼 다음 주에 놀자. 어. 뭐야. 그럼 진작 말하든가. 하. 하. 아. 뭐. 그럴 수도 있지. 일부러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. 아. 그래. 아. 그래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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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늘 뭐 할까? 하. 계획을 세워볼까?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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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! 내일까지 해야되는 수행폭가 있는데 이따가 해야지 쌀카나 찍을까? 좋았어! 다음주 놀러가는 것도 뭐 먹을지 좀 찾아봐야겠다 근데 아까 마지막에 제니 말투가 좀 차가웠는데 나한테 뭐 기분 나빴나? 어제 내가 노래 얘기할 때 좀 기분 나빠 보였는데 혹시 그거 때문에 약속 취소했나? 아니겠지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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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는 만나서 얘기하자 알겠어 나도 지금 나갈게 뭐 입지 뭐 입지 아 오래 기다렸어? 야 바로 나온다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아 추워 아 미안 미안 오래 기다렸어? 뭐 먹을래? 뭐 먹을래? 아 수행평가 해야 되는데 침묵가 해야 되는데 좋잖아 크 아 또 마오마오마오마 진짜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나?